6시 31분입니다. 이 길은 부전역입니다. 우리의 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의 차입니다. 총 3량입니다. 지금 2기번째입니다. 2기번째입니다. 5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. 제가 부산지게 제시한보다 설로점검을 인하 서현전으로 점시보다 약 4분 늦게 5시 2분에 출발합니다. 아까 말한 대로가 8일 1일입니다. 썬데이를 지금 넣어서 할 겁니다. 썬데이를 넣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. 9시 32분에 출발해두는 순천의 유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